졌음 일초에 이루어진 것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2패의 메디 탑을 1대1 이길 수 있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굶주렸다 뭐야 이거 하늘사원 아니었어요? 나 하늘사원인 줄 알고 아서스 했는데 거미왕이었어? 괜히 아서스 했네 말을 해줘야죠 님들 제가 거미왕에서 왜 탑을 이기는 퓨를 뽑아야 돼 내가 아 전투 시작까지 쉽지 않았어 5 4 3 2 1 전투 시작 아 5 5 5 4 5 5 5 5 5 6 5 6 6 5 5 6 6 6 6 6 6 5 6 6 7 9 9 10 11 9 5 6 10 10 11 11 ㄷㄷ 죽음을 선물해 주지 마침내 네 영혼은 나의 것이다 이 세상 죽말을 말할 것이다 이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니 힐이 다 빗나가 아아! 여기요! 흐흐흐흐 흐흐흐흐 언제나 존재해야만 한다 억지부리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이고 왜 안뜯겨 아이고 안뜯겨 아이고 고통이 기다린다 아아 한재만 맞고가 아이고 안뜯겨 아이고 아 됐다 아 이거 소먹는게 아니면 유산균용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드킬이 안 뚫리는데? 흐흐흐흐흐 아 아 아 아 힐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아 애매바텀받어 흐흐흐흐흐흐흥 이 곳으로 살려서 죽어도 돼 죽어버려 죽었어 죽었어 죽었다꼬 흐흐흐 Home 응 흐흐흐 흐흐흐 나의 진정한 왕 앞에 무릎 꿇어라 모두가 고통 받으리라 넌 뒤졌다 소리하네 배를 주워주나 뭐야 쟤 나는 후반에 가면 갈수록 강해진다 나는 후반에 가면 갈수록 강해진다 우단 우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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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노노노노노노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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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텍 아! 미쳤네 이거 미친놈아 이 미친내끼 어디까지 와 미친놈아 언제나 존재해야만 한다 변춘 가면 갈수록 강해진다 디쿨강까지 찍을까? 극한에 이득을 취해볼까 한 번? 상대 3으로라서 3으로 1대에 이겨야 돼요 서류하니 아이씨 궁 안쓸려 했는데 이씨 시끼 진미시끼 내 힘이 꺼진다 적들이 에넥 보통스럽게 해 주지 적들이 에너지 이런로 적들이 에너지 조용히 레이디 에이 아이씨 이제 에너지 유리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16 찍으면 뚝봤다 나도 무제한 캐스트야 나 점점 강해져 너의 분노로 날 키워라 나의 재단이 오석을 기다린다 오석을 에어디 정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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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이케 웃기보기 이케 찐이야 찐 죽여 뚝배기 이새끼야 뭐야 기적이 도전 그래서 적용선받을 때리기 이동 그 금방 윽 아 메딕메디브 개쩌는데? 안죽는데? 오! 깜짝이야 마나가? 2번 차요? 무한동력이다 그냥 아니 사물 어디까지 밀어? 아 매우 기분 나쁘지? 스택이라도 되라 쟤는 저 지랄을 해서 쟤는 저 지랄을 해서 한계가 있지만 나는 나의 강해짐은 한계가 없어 나중에 뚝배기 하나에 천씩 단다 이러다가 아 우리팀! 뭐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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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홍 왜주는거야? 으음! 흠 단판 철권 카라짐 함 가능하십니까? 이건 카라짐이야? 아니요, 만원이면 뭐 입니다 해드릴게요 빨리 비용은 나의 곳이다 서류한 기술이다 난 넌 다시 다시 너의 발 날 뚝뺏기! 뚝뺏기 또 그래 여깄어 죽여 뚝 빼기다 이새끼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색 유려 유아 cker 아 부칠 수가 없다 레이더에 하지만 나는 만화와 체력이 무한동력이죠 Q로 자일하고 론조 나노로 자일하고 D로 만화 채우고 무한동력 아선스 절대 지방감 왜이렇게 미는게 맞냐 맞이할 것이다 너 찐이었어? 낙지 물도 박아 다 박아 그냥 아아앜 아우 나만없어 아우 나만없어 아우 나만없어